안녕하세요 이미솜씨입니다. 오늘은 벚꽃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자루 준비했고요. 여기 먹물, 붓, 깨끗한 채색붓을 혼용해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작품에는 붓을 나눠서 깨끗한 작업을 하셔야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큰 그림들은 조금 혼탁하게 쓰셔도 풍정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자 화산지 그리고 화산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너무 저렴한 화산지를 사용하시면 갱지 재료가 섞여 있어요. 섬유질이 나쁘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것을 사시길 원합니다. 연습지를 사신다면 연습지 중에서는 상급으로 사셔야 해요. 그리고 작품지를 사신다면 작품지 안에서 하급을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 문진 두고 있고요. 이렇게 그림이 자꾸 딸려오잖아요. 그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문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앞에 있는 물감들은 수채화 물감, 동양화 물감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접시를 둔 이유는 여기 팔레트가 화면에 가려지니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접시 준비했습니다. 흰색 도자기 제품, 흰색 도자기 팔레트도 너무 좋고요. 그런 부분들 흰색 챙겨주시면 좋고요. 여기 먹접시 있습니다. 소량만 사용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막 미리 푹푹 짜놓지 않으셔도 돼요. 찔끔찔끔 자주 쓰셔도 돼요. 이렇게 수목을 주로 하는, 그림을 주로 하는 경우는 먹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 조금씩. 저도 이제 실수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버렸습니다. 저 글씨는 잠깐 쓸 건데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전에 물이 여기 색깔이 약간 변해있죠? 물동이 있고요. 여기 물이 바뀐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이거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거 처음 그려봐요. 이런 식으로는 잘 안 그려봤는데 오늘 한번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글씨를 먼저 쓰고 채색을 하는 편인데요. 우리 수목 일러스트 교실이라서 그림 먼저 그려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요즘. 그리고 그림 먼저 그린 동영상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글씨 먼저 쓰고 하는 것들은 인기가 없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 흰색을 이렇게 안쪽까지 쭉쭉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지색이에요. 연지가 없으시면 그냥 빨간색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연지가 차가운 느낌을 내는 빨간이 핑크가 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노란색을 좀 섞어서 다운시켜요. 조금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노란색도 넣었고 연지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약간 핑크가 다운된 색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도 그걸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 화선지는 이미 미색이에요. 색깔 자체가 굉장히 옅은 베이지를 갖고 있어요. 이때 굉장히 쿨한 차가운 톤의 색깔이 종이에 올라가면 이질감이 생겨요. 차가운 톤에도 잘 어울리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은 연하게 해서 종이색이 올라오게 하시면 차가운 톤을 해도 잘 먹혀 들어가면 예쁜데요. 항상 원래 그것이 그 꽃이 너무 차갑다 하실 때는 차가운 톤으로 다 맞추시면 되겠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나는 꽃을 차갑게 그렸을 때는 우리가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벚꽃을 만날 때는 좀 따뜻한 봄기운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노란색으로 살짝 섞은 거예요. 설명이 너무 길었지만 여러분들 이 설명들이 앞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는 것보다 듣고 기억하는 것으로 훨씬 더 학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 아는 줄 아는데요.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듣고 또 그 이유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들었을 때 훨씬 더 보는 시각적인 것들에 대한 학습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리는 거지만 설명을 많이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이 번지는 이렇게 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지입니다. 애착 인형처럼 갖고 계시면 좋고요. 제 화선지가 오늘 유난히 얇아요. 그래서 되게 급하게 번질 것 같거든요. 좀 전에 연습했던 종이, 짜투리 막 남은 종이에 연습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두께가 있었는데 이번에 걸린 종이 너무 얇아요. 이렇게 변수들이 생길 때마다 그냥 경험하신다 생각하고 다 겪어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라이데이션 생기죠? 여기 제가 핑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끝을 살짝 이렇게 건들어요. 건들고 가요. 저의 특징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 취향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부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 그라데이션을 많이 써요. 여기 그 수목 안에서. 입체감이 생기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 이렇게 보시면 꽃이 조금 찌글찌글하죠? 오늘 번짐이 심해서.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말고 갑니다. 자, 동그라미 다섯 개를 연결해서 꽃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애들은 꽃망울이 되면 되기 때문에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실 때 좀 엉성해 보이면 이렇게 하시면 귀엽긴 귀여워요. 그러니까 귀엽고 유치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보다 이렇게 딱 오므려 주시면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림에 이것이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항상 이 그림이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때 저 노란색하고 제가 앞에 연지를 조금 더 먹어서 붓 자체가 항상 제가 이걸 추천드리죠. 붓 자체가 한 가지 색으로 안 되어 있죠. 여기랑 여기 뒤에, 여기, 여기. 다 다른 화면에 좀 더 가까이 보여드려야 되나? 네, 이 붓을 보시면 여기에서 앞두까지 톤이 다 달라요. 네, 톤이 다 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앞에서 뒤까지 색이 다 다른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여기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기술, 별 거 아닌데 귀찮은 기술이지만 별 거 아닌데 그림을 굉장히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한 톤만 나오면 평면적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수묵은 톤으로 입체를 내는 거거든요. 다른 기술도 있지만 톤으로 입체를 원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톤을 쓸 줄 아는 게 수묵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유치하지 않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봤을 때 형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진 않아요. 동그라미 그냥 찍어놓은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하고 이게 사실 어떻게 조합이 될지 모르겠어요. 부족하면 우리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또 갑니다. 뭐 좀, 이거 뭐 어떡하지? 싶죠. 이 업스터드까지 하는 것을 그냥 가져갈 거고요. 여기 먹붓이고요. 먹붓을 조금 씻어서 제가 갈색을 잡을게요. 먹붓을 씻어서 잡으면, 갈색을 쓰면 갈색이 조금 먹하고 섞여서 먹하고 섞이니까 다운되겠죠. 시곤, 시곤, 시곤해요. 갈색을 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무거운 빛의 갈색이 나왔어요. 이렇게 먹이 섞일 거니까 이때에 번지면 안 돼요. 나뭇가지 하실 때 번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쭉쭉 뽑아요. 물을 앞으로 종이에 확확 빼시고 여기 봤을 때 조금 흐리면 좋습니다. 톤이 좀 흐려지게 잘 안 그어질 만큼 여기 덮고 이렇게 당길게요. 당기고 먹이 또 다 없어졌어요. 앞쪽으로 먹을 공급하시고 찍어보고 물이 푹 확 번지지 않을 만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셔요. 번지는 게 훨씬 더 실패율이 높아요. 이렇게 하시고 너무 정확하게 매달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 뜨죠. 떠도 됩니다. 가지들을 보시고 위에서 당겨도 되고 아래에서 올려치셔도 되고 본인 편하신 손방향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가지들이 아래로 쭉쭉 쳐지는 건 안 좋아요. 가지들을 상향으로 위쪽으로 올려주셔야 기운이 좋아져서 그림이 기분이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쭉쭉 쳐지는 그림들을 잘 그리려면 피카소 돼야 되고 훨씬 더 능숙해지시면 그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시를 또 말을 하다가 많이 그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드치 않게 가시를 좀 많이 그렸습니다. 하고 붓을 씻었어요. 엄마야 네. 붓을 씻은 이유는 제가 자주 씻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붓을 씻은 이유는 색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제가 연두를 쓸 거고요. 화면에 잘 나오시죠? 네. 연두를 쓰는데 이 연두가 여기 들어가면 너무 튀거든요. 뚱뚱 뚫을 수 있어요. 묽게 하시면 덜 튀고요. 아니면 이렇게 다운된 색을 섞으세요. 이게 칙칙해질까 봐 좀 겁내실 수도 있는데 진하게 쓰지 마세요. 진하게 쓰시면 그 다운된 느낌이 막 배가 됩니다. 제가 여기 여기도 막 섞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잘 어울려요. 색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하면 한 톤이 안 나오게 한 톤이 안 나와요. 얼룩덜룩한 느낌을 할 거예요. 맹물은 좀 뺄게요. 뒤에 맹물이 번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뺐고요. 저도 겁나거든요. 그러니 하시고 벚꽃이 이렇게 줄기가 아유 번진다 줄기가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옆모습에 이런 친구들은 달아주시고요. 어디 붕붕 떠댕기는 애들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뭐 도달을 못하면 대충 숨기면 돼요. 입사기로 그리고 벚꽃이 만개한 이후에 입사기가 조금씩 나요. 벚꽃만 있어도 예쁘지만 연두색이 더 하여지면 이렇게 입색이 더 하여지면 훨씬 예뻐요. 추가를 조금 해줍니다. 앞으로 보이는 애들은 이 줄기 안 달아줍니다. 왜냐하면 앞모습이 이 줄기를 뒤에서 가렸기 때문에 앞모습 뒤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렸기 때문에 앞모습 안 해주시면 돼요. 다 해놓으면 되게 그림이 또 아기들이 그려놓은 느낌처럼 돼요. 이렇게 조금 하고 이쪽으로 뒤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벚꽃 끝 아니고요. 연두에서 지금 다른 색으로 갈 거라서 물을 붓을 씻었고요. 앞에 연지 물을 쭉 빼시고 붓에 물이 없어요. 물을 쭉 빼시고 다시 연지색으로 가요. 연지색을 이렇게 해서 이거 씻으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팍팍 안 나오게끔 하셔야 돼요. 안 망치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아까보다 많이 말랐잖아요. 아까보다는 이때에 콕 찍어주세요. 조금 네 이렇게 찍어주십니다. 속이 보이는 아이들만 하고요. 속이 안 보이는 아이 하지 않습니다. 속이 여기는 꽃처럼 보였지만 헷갈리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는 거에 따라서 또 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친구 이쪽에 있는 것 같아서 옆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서 벚꽃 조금 이제 동그랗게 잘 나왔으면 예쁘겠다 싶은데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해보시는 걸로 하고 저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쓸게요. 이런 데에 들어갈 때 이제 번지면 골쳐보겠죠. 저 아까 여기다가 맹물을 떨어뜨렸어요. 여기를 이제 피해서 글씨를 써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 벚꽃 엔딩 1부 쓰겠습니다. 자 이게 붕붕 떠야 너무 얇아가지고 이쪽으로 잠깐 옮길게요. 봄바람 여기 와야 되는데 아 얘 때문에 묻어요. 여기 때문에 묻었기 때문에 한 줄 내릴게요. 봄바람 휘날리며 이렇게 봄바람 휘날리며 써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글씨 못 들어와서 아쉽긴 한데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항상 그림이 글씨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해놓으면 항상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지만 이걸 망쳤다고 다시 이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완성한 이후에 한 장을 다시 꺼내서 연습하시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늘어요. 자꾸 이 안에서 계속 연습만 하시면 안 늘어요. 영어 회화한다고 해서 A, B, C, A, B, C만 한다고 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회화를 하셔야 현실을 좀 맞닥뜨려야 늦는 것처럼 계속 한 장을 완성하고 다음 장을 이렇게 다음 장을 꺼내서 다시 해보는 것으로 훈련하시는 연습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봄날 벚꽃 구경 행복한 벚꽃 구경 하시고 나들이도 많이 하시고 행복한 벚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